좋아. 네. 괜찮아? 네, 괜찮아. 좋아. 근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너? 네. 좋아. 네. 동현이가 모자라네. 몸은 아까랑 달라. 동현이가 할 때는 엄청 짱짱했어. 네. 뒤에 묶었어? 아니 이건 센터로 오기는 힘든데? 재밌어? 네. 좋아. 해보자. 팔꿈치. 팔꿈치. 둘, 둘. 괜찮아? 네. 나는 완전 괜찮은 거야. 네, 저도 괜찮. 좋아. 오! 아! 오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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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둘, 둘. 팔아asc entity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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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개, 2개로 엮여있어 버렸는데 밴딩 자체를 굉장히 편리했습니다. 하나가 아니고 두개의 엮여있어. 엄청난 훈련이 된다. 엮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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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엮여! 엮여, 엮여, 엮여!